원어민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, 제가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. 긴급구정! 긴급구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의 잉글리쉬 닥터 케일린입니다. 진짜 요즘 제가요.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지쳤어요. 지쳤어. 이럴 때는 영어로 물론 I'm tired. 저 지쳤어요.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요. tired 로는 설명이 안 되는. 진짜 지쳐도 너무 지쳐버린 상태는 exhauste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. exhausted 인데 한 번 해볼까요? 나 진짜 너무 지쳤어 영어라면 I'm so exhausted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엄청 지쳤을 때 특히 우리 왜 혓바늘이 돋잖아요. 아우 그것도 아픈데 혓바늘이 돋았다 영어로는? 바늘이니까 뭐 needle? 전혀 아니에요. 혓바늘은 sores 라고 하거든요. sores I have sores on my tongu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I have sores on my tongue 같이 하고 계시죠? 한 번 더 해볼까요? I have sores on my tongue 너무 피곤해서 혓바늘이 돋았어 이 말을 할 건데 진짜 돋은 것처럼 ready? go I'm so exhausted. I have sores on my tongue 그쵸, 발음이 잘 안되네요. 혓바늘이 돋았으니까요. 자, 혓바늘이 돋았을 때 뿐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돼요. 알았죠? 자, 오늘의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. I'm so exhausted. I have sores on my tongue. I'm so exhausted. I have sores on my tongue. I'm so exhausted. I have sores on my tongue.